안녕하세요. 송정희 전혁연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희 죽도동원 쪽에 제가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. 지금 현재 강도다리 두수, 고거는 말 못하게 나오고 있고요. 자 여러분들 제가 강도다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유튜브 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. 여기 두사람이 있습니다. 두사람이 있고요. 자 여러분들 이게 강도다리입니다. 이게 강도다리거든요. 지금 한 마리 더 있거든요. 지금 이 안에 보면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강도다리. 자 한 마리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강도다리 이렇게 두수째 이렇게 오늘 이렇게 두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 현재 송정희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도다리와 도다리하고 강도다리하고 두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낚시를 하고 싶다 이라 한다면은 미끼를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오시는게 좋습니다. 미끼를 자꾸 떼먹고 가는 그 꼬리가 어종이 뭔지를 몰라요.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팬분들도 강도다리 잡고 그랬거든요. 저 사진은 일단은 한 장만 찍어놨습니다. 한 장만 찍어놓고 나중에 그 사진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사진이 올라갈게요. 그래서 사진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